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고 괴로울 때가 많죠? 그래서 그 힘들고 괴로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종교에 의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힘들고 괴로운 사람들이 약에 의지하는 사람도 있고 알코올에 의지하는 사람도 있고 또 먹는 걸로 푸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종교에 의지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건전한 방법이 그래도 무엇에 의지하는 게 제일 건전하다? 종교도 잘 선택해야 될 것 같아요. 사이비 종교 있잖아요. 사이비 종교 같은 경우에 대충 인터넷 치면 나오잖아요. 사이비 종교. 이 사이비 종교 같은 경우에는 약물보다도 알코올보다도 훨씬 더 사람의 몸과 마음을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라는 것이 사실 사람을 위해서 종교가 만들어진 거예요. 다른 신을 믿는 종교에서는 신을 위해서 인간이 활동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신을 위해서 인간이 활동하는 거고 신을 위해서 인간이 만들어진 거고 인간의 모든 활동은 신을 위한 것이라고까지 주장하는 것이 있어요. 하지만 불교는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불교야말로 진정한 인본주의일 수가 있어요. 불교는 철저하게.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연하신 이유는 부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중생들의 행복을 위해서 세상에 출연하셨다고 합니다. 누구의 행복을 위해서? 그 중생이 누굴 뜻하는 거겠어요? 우리예요. 우리 모든 생명들. 그래서 불교에서는 굳이 우리 종교, 내 종교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흔해 하는 얘기 있잖아요. 착하게 살면 됐죠. 절에 안 와도 착하게 살면 된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잡지 않는다라는 유명한 얘기가 있죠. 오고감에 집착 없이 그냥 착하게 살고 인간된 도리하면서 살면 그게 불교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분도 있죠. 그래서 포교가 안 돼. 우리는 악착같이 가는 사람 맞고 오는 사람 막 붙들고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불교는 사실 인간을 위한 가르침입니다. 우리 중생들의 행복과 중생들의 괴로움의 소멸을 위한 가르침이 바로 불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종교를 선택할 때는 그 종교가 사이비 종교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게 두 가지가 있답니다. 첫째, 항상 사이비 종교는 항상 돈이 엮인답니다. 끊임없이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뭐해라, 뭐해라, 뭐해라. 그 돈의 액수가 커질수록 사이비 종교로서 더 의심되어질 만한 조건들이 되겠죠. 100원 내놔라, 천원 내라. 10년 동안 매일 100원씩 내놔라 하면 약간 유치하기는 해도 딱히 돈 욕심 부린다고 볼 수 없잖아요. 하루에 100원씩 달랐는데 500원만, 깎아서 먹는 것도 아니고 나 자꾸 큰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돈이 없어요. 진문서 있잖아, 뭐 이래버리면. 그래서 사이비 종교의 특징의 첫 번째는 항상 돈을 집착한다. 둘째는 끊임없이 믿음을 세뇌시켜요. 믿음을. 제때 의문을, 의문을, 의심을 품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 오로지 우리만 믿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질문도 하지 말아라. 의심도 하지 말아라. 의문도 품지 말아라. 무조건 뭐해라? 그냥 믿어라.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와 같이 이야기하죠. 부처님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믿지 말아라.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고요한 곳에 옳은가, 옳지 않은가, 합리적인가, 이치에 합당한가, 이치에 합당하지 않는가를 사유하고 나서 충분히 이치에 맞다라고 마음에 와 닿으면 그때 실천하고 수행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세요. 부처의 말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으려 하지 말고 끊임없이 사유하고 사유해라.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정체를 알 수 없는 수많은 종교가 있잖아요. 정체를 알 수 없는 수많은 종교들 중에서 막 거액을 자꾸 요구하고 돈에 집착하고 돈을 요구하고 자꾸 믿음만을 강조한다면 한번 의심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도 항상 신도들에게, 불자들에게 공부해라, 수행해라라고 강조합니다. 공부해라, 수행해라. 이치에 합당한지를 끊임없이 탐구해라. 라고 가르치고 있지만 실제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다 보면 부처님의 가르침에도 신비주의가 있긴 있어요. 초기 경전에도 신비주의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요. 대승경전에도 신비주의에 대한 부분이 나오지만 신비주의라는 부분이 굉장히 더욱더 확정되고 심화된 게 밀교예요. 밀교. 밀교라는 말 그대로 비밀종교에서 밀교라는 가르침이 있어요. 그래서 밀교 같은 가르침을 보더라도 이걸 믿어야 돼 말아야 돼 할 정도의 신비스러운 신비주의의 가르침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간혹 불교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 초기 불교 공부하시는 분들은 밀교 같은 걸 아예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다 라고 부정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세계 불교를 가장 큰 세계 불교에서 가장 큰 위치를 점하고 있는 티베트 불교, 달라이라마의 티베트 불교, 달라이라마 존재하는 다 한 번씩 들어보셨죠? 네. 그럼 티베트 불교는 사실 중심이 밀교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밀교를 멀리서 봤을 때 괜히 비밀스럽고 신비스럽게 여겨지지 맞상 티베트 불교를 공부해보면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단계에 단계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양인들이 좋아요. 딱딱 이제 이치에 딱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어떤 논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서양인들이 굉장히 좋아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불교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처님의 어떤 가르침을 보면 정말 수학 공식처럼 정확하게 답이 있는 그런 가르침도 섞여 있고 어떤 부부에는 이걸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는 신비주의 같은 신비체험 같은 것도 싹 깔려 있거든요. 그런데 부처님 8만대장경에는 그게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마치 바다와 같다. 무엇과 같다? 바다는 들어가고 들어가고 들어가도 끝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8만대장경을 공부하다 보면 공부해도 공부해도 끝이 없어요. 어떨 때는 수학자처럼 너무나 논리적이고 치밀하고 세밀한 가르침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은 마치 약장수처럼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약 좀 자셔봐 뭐 이런 식의 그런 가르침도 실제로 깔려져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도대체 어디서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 될 줄 정말 망망대해와 같구나.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도 일단 수행해라. 뭐해라? 일단 체험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행하고 체험해서 알 수 있는 경지는 머리로서 따지거나 분별되어지는 세계가 아니다. 일단은 맛을 봐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소나무에서 제가 굉장히 신비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드렸어요. 그렇죠? 기도에 대한 신비한 이야기.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대부분의 내용들이 절대 거짓말이 아닙니다. 물론 어떤 것은 제가 직접 보거나 들은 게 아니라 책에서 봤던 내용. 그리고 설아, 불교 설아로 내려왔던 내용들도 있지만 또 상당히 많은 내용들을 제가 실제로 보거나 실제로 아시는 분들이 실제로 경험했던 이야기를 들어서 다 소개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소나무에 나오는 내용들이 절대 지어낸 거짓말들이 아니다. 라고 제가 항상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신비한 이야기가 마치 전설의 고향처럼 느껴졌나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재밌다고 이야기가. 그래서 옛날 이야기 속으로 같은 느낌이 든다고. 그래서 초등학생도 그렇게 많이 본대요. 초등학생이 이게 무슨 내용인 줄 알고 보겠어요. 그런데 재밌대요. 옛날 이야기 같대요. 그래서 한두 명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즐겨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녀노소나 다들 좋아할 만한 그런 어떤 전설의 고향 같은 이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즐겨 소나무를 보고 계신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소나무에 나오는 기도가피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한번 기도해봐야겠다. 저게 진짠가?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서 열심히 기도하셔가지고 실제로 소나무에 나왔던 내용 같은 신비한 체험을 하신 분들이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한결같이 편지라든가 이메일을 보내오셔서 스님 소나무에 나오는 내용을 저희는 100% 믿습니다. 왜냐? 누가 체험해봤으니까? 내가 체험해봤으니까 소나무에 나오는 내용이 절대 거짓이 아니라는 그런 믿음이 확실하게 생겼습니다. 라는 그런 감사 인사도 많이 받습니다. 그렇지만 소나무에서 제가 항상 많은 분들에게 강조드리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듣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있다 없다. 그렇죠. 듣는 것만으로는 여러분들의 운명, 여러분들의 에너지, 여러분들의 팔자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무엇을 해야 된다? 실천하고 체험하고 맛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소나무 프로그램이 4년이 거의 넘어간 것 같아요. 참 오래 했죠? 처음 시작했을 때 저희는 1년 하면 정말 오래 한 겁니다. 1년 하면 저희들은 대성공이라고 봅니다 했는데 무려 4년을 했어요. 그래서 이 4년을 하는 동안 많은 분들이 실제로 소나무에 나오는 내용을 보고 마음에 발심을 일으켜서 열심히 기도해서 가피를 받은 분들도 계시겠고 어떤 분은 하다가 멈추고 하다가 멈추고 하다가 멈추면서 인 듯 아닌 듯 인 것 같은 그런 어떤 신행 생활을 하신 분도 계시리라 생각이 들고요. 또 어떤 분은 그냥 이야기만 듣고 아유 재밌어 하고 딱 이야기만 듣는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또 신나게 악플이 되면서 저런 개뻥 이러면서 어디서 요새 같은 시대에 저런 뻥을 믿는 니들도 불쌍하다 이러면서 악플 달고 난리 치고 이런 분들도 있는 것 같고 다 두루두루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는 없어요. 그 위대하신 예수님도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고 그 훌륭하신 공자님도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했어요. 정치적으로 실패하신 분이에요. 교육자라는 성공했는데 한 사람의 정치인으로서는 실패했던 삶을 살았던 게 또 공자님이셨고 그 지혜롭다는 소크라테스도 독주를 마시고 사형을 당하잖아요. 모든 사람들한테 사랑받을 수는 없어요. 그 위대하시고 위대하신 부처님조차도 그 당시에 부처님을 싫어하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대요. 왜냐? 자기 신도들을 다 뺏기거든요. 부처님의 불교가 세상에 널리 퍼지면서 자기네들의 종교의 신도들이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부처님을 암살하려 하고 부처님의 해를 끼치려던 일들도 있었습니다. 결국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길을 잘 닦아 나가야 돼요. 그리고 이번 생에 항상 말씀드린 게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참으로 어렵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난 것이 참으로 어려운데 우리는 사람으로 태어나. 역시 개 있어요? 개? 혹시 고양이 있어요? 다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사람으로 태어나. 무엇을 만났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이번 생에 이 소중한 사람의 몸을 만나서 이 소중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게 되었으니 이 흐르는 물과 같이 끊임없이 흘러가는 이 세월 속에서 시간을 헛되이하지 말고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복과 선억과 공덕이 무럭무럭 자라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 불자분들께서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네. 우리 화계사에서 오랫동안 신행생활을 하셨던 우리 불자님이 계셔요. 이 신행생활을 오랫동안 하셨던 우리 불자님께서 직접 저에게 해주신 이야기입니다. 그 작년인가 대장내시경이라는 걸 하셨대요. 대장내시경 아시죠? 대장내시경을 하셨는데 대장내시경으로 이렇게 검사할 때 뭔가 문제가 생겼는지 장에서 출혈이 돼버렸대요. 장에서 이제 피가 나와가지고 혈변이 쏟아지더래요. 계속 혈변이 쏟아져서 응급실에 갔대요. 응급실에 가서 응급처치하고 그러니까 이제 응급처치를 하고 난 뒤에도 계속 혈변이 쏟아지고 출혈이 생기는 굉장히 응급한, 위급한 상황이었는데 이 보살님께서 평생 절에 다니셨던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연부를 하셨나 봐요. 계속 마음으로 부처님을 계속 부르면서 그렇게 깜빡 잠이 드셨답니다. 잠이 드셨는데 그분이 아주 생생한 꿈을 꾸셨대요. 꿈속에 자기 집 앞에 문 앞에 큰 연못이 있더래요.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에 빠져버렸대요. 연못에 빠졌는데 아무리 연못에서 헤어나오려고 하더라도 나오지를 못하겠더래요. 물에 꼬르르르르 물에 꼬르르르 계속 이렇게 잠기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잠기고 잠기고 잠겨서 어쩔 줄 모르는 순간에 갑자기 자기 엉덩이에서 연못 밑에 엉덩이에서 뭐가 이렇게 쑥 밀어주더래요. 엉덩이 함부로 만지면 돼야 안 돼. 사람 살리는 도로 사람 살릴 땐 괜찮죠? 그래도 여자 엉덩이 만지면 안 돼. 엉덩이로 누가 밀어주더래요. 막 밀어져가지고 그 힘으로 연못에 무사히 딱 나왔는데 연못에 딱 나와서 아유 살았다. 아유 다행이다. 하면서 잠에서 닦겠대요. 그 순간 그 맥이 이제 평생 절에 다니셨잖아요. 그 꿈이 딱 마음에 딱 와닿더래요. 자기도 모르게 아 잘 되겠구나. 그 꿈이 딱 긴목으로 느껴지대요. 아니어야 될까 그 꿈 꾸고 나서 혈변이 딱 멈췄대요. 장에서 나오던 출혈이 딱 멈춰가지고 그때 정말 위급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다시 이제 건강을 되찾게 되셨다고 그러면서 스님 정말 이게 부처님 갚힌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을 저에게 집주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이야기인데요. 예전에 어느 노보살님이 계셨어요. 이 노보살님이 평소에 절에 열심히 다니셨는데 몸이 좀 안 좋으셨대요. 몸에 건강이 좀 많이 안 좋으셨는데 이분께서 매일매일 이제 절에 나가고 절에 못 가더라도 집에서라도 매일매일 기도를 하시고 항상 불사를 열심히 하셨답니다. 그러니까 불사도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이었대요. 이렇게 법당에 꿈에서 꿈을 꾸는데 꿈에서 법당에 이렇게 앉아 계셨답니다. 꿈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부처님이 쓱 나타나시더래요. 부처님이 쓱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약 그릇, 약사발 약사발 이렇게 주시더래요. 그래서 약사발을 딱 받아서 그 약사발에 있는 약을 꿀꺽꿀꺽 마셨대요. 약 함부로 먹으면 돼요, 안 돼요? 반드시 의사하고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약사와 의사하고 상의를 해야지 주는 대로 막 먹으면 안 돼요. 꿈에서 이제 부처님이 주시는 약사발을 꿀떡꿀떡꿀떡 먹었는데 먹고 나서 잠에서 닦겠는데 몸이 너무 개운하더래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소나무에서 이미 많이 말씀드렸어요. 어떤 분은 알약 먹고 몸이 병이 나온 얘기 어떤 분은 침을 맞고 병이 나온 이야기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 노보살림도 아니나 다를까 약사발에 약을 먹고 잠에서 닦겠는데 몸이 너무 개운하더니 그날 이후로 그렇게 자기를 괴롭혀던 잔병들이 싹 사라져버렸대요. 그래서 이것도 정말 부처님 갚인 것 같구나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참 놀라워요. 이런 걸 어떻게 우리가 소위 논리와 합리라는 이름으로 이런 걸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겠어요. 또 하나의 어떤 신비체험이죠. 그런데 신비체험인데 이런 신비한 일들이 너무나 우리 불자분들이 겪어보신 분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동안 소나무를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렸지만 그 옛날에 책에서는 봤던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이 순간 21세기 대한민국 불자들이 지금도 기도를 열심히 해서 이 신비체험을 하신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걸 체험해보지도 못하고 맛을 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열심히 기도라든가 수행도 하지 않았으면서 자기 머리로 이해가 안 된다는 그런 이유만으로 이러한 불보살의 가피의 세계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다 뻥이다. 다 거짓말이다. 다 착각이다. 그렇죠. 착각은 착각일 수도 있어요. 다 내 마음이 만든 환상들이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병이 있어서 힘들었던 사람이 어쨌거나 병이 나왔잖아요. 살면서 힘들고 괴로운 벽을 만났던 사람이 그 벽이 무너지는 걸 경험을 하잖아요. 착각이라 하더라도 좋은 착각이죠. 그래서 항상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열심히 닦고 닦다 보면 정말 신비한 가피를 얻게 된다. 하지만 그 가피에도 모아지는 않는다. 집착하지는 않는다라고 제가 항상 소나무에서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많은 우리 불자분들에게 드리는 이야기가 머리로 따질 수 있는 세계가 있고 머리로 분별할 수 없는 세계가 분명히 있다. 이런 불처님과 이런 수많은 보살님들의 가피와 미묘한 이 힘을 우리 중생들 수준으로 어찌 헤아리려 한단 말인가. 옛날 사람들은 옛날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타고 있는 자동차라든가 비행기라든가 우주선에 대해서 만약에 설명을 해준다면 조선시대 사람, 고려시대 사람, 상북시대 사람들이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겠어요? 쇠가 있는데 쇠가 막 달려. 쇠가 달려. 그런데 쇠가 엄청 커. 집보다 커. 기차요. 그 안에 한 몇백 명이 들어가. 그리고 막 달려. 서울에서 저 부산까지 두 시간이면 가. 조선시대 사람들이 믿겠어요? 못 믿겠어요? 못 믿죠. 그런데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옛날 유학자들이 옛날 조선시대 유학자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비판할 때 비판한 것 중에 하나가 불교는 참으로 허무 맹량하다 라고 했대요. 왜 허무 맹량하냐. 불교에서 뭐라고 하냐. 이 지구 말고도 수많은 세계가 펼쳐져 있다. 이 우주에는 수많은 세계가 펼쳐져 있다. 그래서 삼천대천 세계라고 해요. 삼천대천 세계가 뭐냐. 간단히 얘기하면 태양계 있죠. 해가 있고 달이 있는 지구 같은 세계가 10억 개가 있는 게 삼천대천 세계예요. 이제 또 설명하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몇억 개? 10억 개. 유학자들 이걸 보면 비웃었대요. 불교나 허무 맹량해서 쓴 뻥쟁이들이라고. 무슨 이 천지를 이렇게 보면 무슨 10억 개, 삼천대천 세계가 있냐. 천문학이 발달한 지금 이 수많은 우주의 공간에 또 다른 수많은 별들이 펼쳐져 있잖아요. 수많은 세계가 펼쳐져 있잖아요. 태양계 같은 세계가 수많은 숫자로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세계가 이 우주에 펼쳐져 있다는 걸 우리 과학이 증명하고 있잖아요. 옛날 사람이 못 믿었던 걸 우리는 지금 자연스럽게 믿게 됩니다. 그리고 불교에서는 털구멍 안에 사람의 털구멍 안에 8만 4천마리의 벌레들이 살고 있다고 해요. 털구멍 안에 8만 4천마리의 벌레들이 살고 있다. 유학자들이 이런 개뻥을 봤냐. 이 중들은 다 풍쟁이라서 조선시대 유학자들이 무슨 털구멍을 봐라. 뭐가 있냐. 야, 이 뻥쟁이들이야. 이랬는데 과학이 발전했잖아요. 우리 안에 어마어마한 박테리아 수많은 미생물들이 온몸에 정말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생명들이 우리 안에 같이 공존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물론 박테리아나 이런 걸 생명이라고 봐야 되냐. 이런 부분은 너무 깊이 들어가면 한도 끝도 없고 하여튼 벌레로 표현을 한 거죠. 꿈틀꿈틀거리는 눈을 보이지 않는 벌레들. 그러니까 옛날에 믿지 못했던 걸 이제 지금은 자연스럽게 믿게 되었어요. 그 말을 조금만 뒤틀어 보면 아직 우리가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믿지 못하는 것들이 더 발전하면 어떻게 된다? 믿을 수도 있는 그런 수많은 신비한 것들이 아직도 꽉 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정신은 수많은 각자들이 그럽니다. 이 뇌를 우리 정신을 일으키는 이 뇌를 연구해도 도대체 그 끝이 보이질 않는다고 뇌 안에 뭐가 있는지 이제 시작이래요. 그래서 인간이 평생 연구해도 다 연구를 못하는 게 바다. 우리는 아직 바다도 정복을 못했대요. 바다. 그 다음에 우주. 우주는 영원히 정복을 못할 것 같아요. 끝이 없대잖아요. 그 다음에 인간. 인간의 뇌 하나도 제대로 우리는 다 이해를 못하고 있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수많은 우리 인간의 정신이 발휘하는 수많은 신비체험은 도저히 우리의 분별로는 헤아릴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지식들 우리 수행자들이 하시는 말씀이 따져도 따져도 따져봤자 답이 나온다 안 나온다. 그러니? 한번 해봐라. 한번 맛을 봐라. 한번 체험을 해봐라. 그게 바로 불교의 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고 괴로울 때 일심으로 관세음보사를 부르며 그 중생을 분명히 구제해 주신다. 힘들고 괴로운 일에 닥쳤을 때 지장보사를 부르며 지장보사를 지옥에서라도 우리를 구해 주신다. 와 같은 이런 내용들을 우리 인간의 인식으로는 인간의 의식으로는 그 세계를 다 파헤쳐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관세음보사를 불러보고 실제로 지장보사를 불러보고 실제로 눈물겹게 삼천배도 해보고 실제로 신묘장구 다라니도 외워보고 실제로 금강경도 독송해보고 실제로 법화경도 사경해보고 실제로 끊임없이 간절하게 기도하신 분들은 분명히 체험하는 맛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를 들자면 에디슨이 전기를 만들었대요. 전기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 전기의 원리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전기의 원리가 뭐냐 자꾸 물어보더래요. 에디슨도 설명하다 지치다 지치다 지치고 설명해도 못 알아들까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냥 쓰시면 됩니다. 이 말이 핵심이에요. 그냥 뭐 하면 된다? 쓰면 돼요. 어떻게 부처님한테 기도하니까 부처님이 우리에게 이런 힘을 주실까? 어떻게 관산보살가 지장보사를 부르니까 우리에게 이런 가피를 주실까? 이 이치를 다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또 설명해줘도 다 안 믿어 사람들이. 그러니까 따지지 말고 뭐 하면 된다? 믿고 쓰시면 돼요. 믿고 부르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불보살 가피의 핵심입니다. 간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며 반드시 여러분들을 은은하게 지켜주시는 불보살의 힘이 여러분과 함께할 것이다 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네. 그러니까 한번 해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